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옹입니다. 이번에 정기 모임으로 4명이 모여서 포세일 오토라마와 뱅 다이스를 플레이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정기 모임이라 설렀는데 많은 게임은 할 수 없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포세일 오토라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포세일이라는 경매 게임을 리테마하여서 자동차 경매로 등장한 게임입니다. 여기에 어드바이저라는 직원들의 능력까지 추가되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리테마 버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를 총 3번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어드바이저 카드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는 가지고 있는 달러를 사용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어드바이저 카드를 서로 비교해 자동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는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경매장에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온 자동차 카드로 한 번 더 경매를 진행하는데 마지막에는 적절한 타이밍에 내 자동차를 고객들에게 판매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좋고 어드바이저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어드바이저 능력을 보면 이런 식으로 3살 이상의 자동차 카드를 가지고 올 때 판매부장 카드를 사용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컨설턴트를 가지고 올 때 오른쪽 플레이어에게 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회색 배경의 어드바이저는 고용하면 게임 종료 시 획득한 범인의 숫자 카드 중 한 장을 두 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코스의 로토라마는 이처럼 경매 게임으로 가볍지만 긴장감을 적절히 주는 전략 경매 게임입니다. 특히 어드바이저와 자동차를 가져올 때는 차례대로 사용할 카드와 금액을 제시하는데 앞사람이 어떤 금액이나 어떤 카드를 제시하는지에 따라 내 전략이 계속 수정됩니다. 마지막 수표 카드를 획득할 때는 모두 비공개로 내려놓고 동시에 공개하여 비교하는데 여기서는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3단계로 경매가 진행되어서 괜히 시간만 늘리는 느낌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플레이해보니까 어드바이저의 능력과 경매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지루함은커녕 긴장되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가치가 올라갈수록 자동차 일러스트 또한 값비싸고 멋진 자동차로 나와서 보는 맛도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가치가 높은데 너무 허름한 자동차가 나오길래 뭐지 했는데 알고보니까 백투더 퓨처에 나오는 타이머신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뭐 1번부터 5번 자동차는 음... 이런 일러스트 보는 맛도 있는 포세일 오토라마였습니다. 두번째로 플레이한 게임은 뱅다이스였는데 저는 할 일이 있어서 잠시 빠지고 후기님, 준바님, 챙인님 3인 플레이를 했습니다. 뱅다이스로 3인 플레이라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뱅다이스 3인 변형룰을 적용하면 재미있는 게임이 됩니다. 뱅다이스는 보안관, 부관이 한 팀이 되어고 무업자를 한 팀이 되어 주사위로 총을 쏘는 게임입니다. 여기에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외로운 배신자 역할이 추간됩니다. 뱅이라는 보드게임의 주사위 버전인데 플레이 타임이 짧아서 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재미를 유지하여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누가 봐도 파티게임이고 역할 추리하는 게임인데 당연히 적정 인원수는 6인에서 7인이 되겠죠. 하지만 3인 변형룰은 역할을 모두 공개하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부관, 배신자, 무법자 한 장씩 받게 됩니다. 부관은 배신자가 죽으면 승리하고 배신자는 무법자가 죽으면 승리하고 무법자는 부관이 죽으면 승리합니다. 이 말은 즉, 내 목표 대상이 죽기 전에 다른 역할이 죽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관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배신자를 공격해야 하고 무법자에게 공격을 당하겠죠. 그런데 내 목표인 배신자가 죽기 전에 무법자가 먼저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있는 무법자가 죽으려고 하면 맥주로 피를 채워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장판 게임이 됩니다. 내 목표는 공격을 해야 하는데 나를 공격하는 역할이 또 죽으면 안 되는 이상하지만 파티 게임답게 즐겁게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뱅다이스 3위 변형룰 처음 봤는데 참 재밌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포세일 오토라마 뱅다이스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모임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했지만 가벼운 게임들로 좀 풀어봤고 도망간 하루 날 잡고 보드게임을 쭉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한번 제대로 여러가지 보드게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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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